전국 시도의회 의장협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 결합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두 기업의 결합으로 예상되는 배달업계 시장 점유율은 99%에 달해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은 독과점의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, 중소상인,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이용범 인천시의장은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, 노동자,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업 결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